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나 살면서 본 불꽃 중에 제일 잘 터지는 거 같아요 여기로 가보자 명당이네 여기가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 해주네 나는 다 찾으던데 헬로 개무시 헬로 왜 난 안 해줘 헬로 왜 난 안 해줘 헬로 인싸네 인싸 완전 인싸네 안녕하세요 전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지금 마카오가 설 연휴잖아요 도로 한복판에서 이런 퍼레이드 행사를 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또 이런 돼지도 주네요 돼지 해라고 지금 마카오 타워에서부터 마카오 과학관까지 이렇게 쭉 이어줘는 행사인데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국 소수민족인 거 같은데 헬로 헬로 어 여기 서양 누님들 어휴 안녕 하이 어휴 와 헬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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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헬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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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안녕하세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말 어떻게 잘해요 하회장 중은 형사로 아닌데 어떻게 한국말 잘해요 그렇게 짜라이 이치카이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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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소수민족이야? 싸이 노래 나오네 신념 앤과의 러브 신념 앤과의 러브 신념 앤과의 러브 신념 앤과의 러브 저기서 말하는 신념 앤과의 러브 신념 앤과의 러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 행사가 2월 7일 그리고 2월 10일 이틀에 걸쳐서 하는데요 일단 오늘 이렇게 보러 왔습니다 안녕 안녕 우와 우와! 뭐야? 무슨 컨셉이야 이거? 여왕 게임이야? 뭐야? 진짜 관종이다 헬로 해피 뉴일 이번에는 슬로바키아 레고가 슬로바키아에서 온 거야? 오 여기 자리 좋은데? 예쁘게 나온다 그치? 네 방금 퍼레이드 보셨잖아요 이제 2분 뒤에 저 앞에서 불꽃놀이를 한다는데 마카우타우 쪽으로 가면 분명히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어인부도 그리고 과학관 옆에 있는 다리로 왔어요 여기를 아는 사람은 이쪽으로 오겠죠? 저는 여기로 온 이유가 좀 멀어도 사람은 그렇게 치이지 않고 편하게 보려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쪽에서 하늘을 보면 되게 이쁘게 잘 나와요 건물들도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영상 잘 찍힐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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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불꽃이 한창 터지고 있는데 좀 이따가 빠져나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먼저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 근데 점점 크게 아는데? 잠깐만 아 와아 와우 큰일 날뻔 했네 큰일 날뻔 했어 이 한편 엄청lied 여기가 더 잘 나오는데? 와우 진짜 제대로 터진다 나 살면서 본 불꽃 중에 제일 잘 터지는 거 같아 뭐 내가 많이 봐 본 적이 없지만 원래 이럴 때 막 해피 뉴일, 신니 앤 파일 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런 흥을 모르네 와 신니 앤 파일 러 네 이제 마카오의 설날도 이제 곧 끝나고요 아마 제가 이 영상으로 올 때쯤이면 우리의 설날은 뭐 끝나 있겠죠 좀 늦었지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제 영상 앞으로도 열심히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마카오 구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